한방 헤어케어 탈모 완화를 위해 특화된 기능성 제품으로 자연의 한방 성분들을 아낌없이 듬뿍 그리고 제대로 처방해 만든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입니다 모발 보호와 두피 건강은 물론 천연 성분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당신이 헤어케어 제품에서 기대하는 그 이상을 만족시켜드립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의 앱솔루트한 강점들 이른바 현대형 탈모라 부르는 요즘의 탈모 증세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이러한 탈모 증세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천연 한방 성분의 힘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 대증적 처방이 아닌 근원적 처방을 통해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가 앱솔루트한 이유 첫째, 더하고 또 더해 더 진해졌다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당신의 탈모 예방, 모발 보호, 두피 건강을 위해 귀한 한방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담아 만들었습니다 100% 자양 한방수 먼저,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일반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모와 탈모 예방에 좋은 것으로 동의보감에서 추천한 약제인 당귀, 천공, 자격을 응축한 100% 자양 한방수를 베이스로 사용해 두피의 혈액순환 촉진과 보습 효과를 도와 두피 건강과 탈모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진생모단 뿐만 아니라 하수옥, 상백피, 한련초 등 10가지 복합 한방성분에 전통 한방비법과 독자적인 발효공법을 가미해 만들어 효능을 극대화시킨 진생모단을 담았습니다 국화산 여기에 8가지 한방성분을 전통 탕약법 그대로 고온 열수 추출한 물질인 국화산과 해심 탐호수 그리고 생약성분들을 저분자화시켜 각종 영양성분들의 두피 침투력을 극대화시킨 특허받은 생약 복합 추출물인 해심 탐호수까지 귀한 한방 재료들을 듬뿍 담아 두피 건강과 탈모 완화 효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배합하고 또 배합하다 앱솔루트 헤어케어는 모두 탈모 완화 기능성 주성분들을 배합해 만든 제품들입니다 먼저 샴푸는 살리실산, 판테놀, 멘톨 등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탈모 완화 기능성을 강화하고 트리트먼트와 컨디셔너에도 살리실산, 판테놀, 그리고 징크 피리치온을 주성분으로 제조함으로써 탈모 완화 효과를 높였습니다 셋째, 순하게, 더 순하게 한 번 더 안심 앱솔루트 샴푸에는 실리콘 등의 유해 성분을 넣는 대신 코아서베이션 제형 기술이 적용됩니다 코아서베이션 제형 기술은 한방 추출물과 기능성 주성분들을 복합체 내에 가두어 놓았다가 샴푸 사용 시 적정 농도로 희석되면 밖으로 나와 모발과 두피에 흡착되게 합니다 하지만 헹굴 때에는 유해 성분들만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주성분들은 모발과 두피에 흡수되어 촉촉한 볼륨감을 느끼고 윤기 있고 부드러운 모발을 가꿀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 오리엔탈 스파이시 발사믹 타입의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의 향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자연의 향과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모발과 두피 건강에 좋은 한방 성분을 듬뿍 넣고 탈모 완화 기능성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애터미 앱솔루트 헤어케어 이제 앱솔루트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로 당신의 소중한 머릿결과 두피 건강을 앱솔루트하게 케어해 주세요 귀한 약재로 제대로 처방한 한방 헤어케어 애터미 앱솔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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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케어